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저런 말을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조언이자 충고를 듣고 문득 든 생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불숙 튀어나온 말이겠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정도를 생각하고 말을 내뱉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8월 31일 날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은 뜬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물론 악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에 넘은 조언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가 잔뜩 난 사람들이 그의 발언을 곱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온 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말입니다. 30대 청년은 모든 걸 다 끌어보아도 청약 가점을 못 채우기 때문에 집을 살 수밖에 없다는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의 지적에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청년들이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영끌해서 집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에 공급될 물량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라는 것이죠. 지금은 매수할 적정 시기가 아니라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청년들이 조금 더 기다린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집을 사지 말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집을 사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컨설팅했으나 있을 법한 그런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곱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30대의 패닉바잉 공황구매와 관련해서도 김현미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좀 주제 넘은 이야기입니다. 법인 등이 내놓은 물건을 30대가 영거래에서 샀다는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것을 다 종합하면 그런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앞으로 주택 공급 촉진이 원활해질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곧 안정될 것으로 봅니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팔고 사는 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약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잔뜩 화가 난 사람들한테 마치 부동산 매매업자가 투자조원하듯이 들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김현미 장관의 정책 실패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현미 장관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우려했던 그런 점을 바로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M님입니다. 김현미 씨 이제는 대놓고 부동산 회사 사장까지 해먹는군요.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겁니다. 그것을 M씨가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D씨입니다. 진심 귀싸되게 한 방 시원하게 돌리고 싶습니다. 화가 난 사람이죠. 아마도 이번에 타이밍을 놓쳐서 주택 구입을 못했거나 너무나 올라버린 가격 때문에 영영 집을 사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낙담한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H씨입니다. 이 양바나 주택을 담당하는 장관이 맞나? 주택 청약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국토부 장관을 할 수 있나? 집값이 왜 오는지 알겠다. 입이 있다고 아무렇게나 임기응변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 조언성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는 것이죠. K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본인만 모르는 여자 김현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원성이 거의 자자하는 것이죠. 앞으로 선출직 정치인으로서는 아마 김현미 씨가 입신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담을 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 실패를 자인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K씨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정부의 말을 듣고 반대로 한 사람들만 부동산 폭등으로 돈을 벌었어요. 엑스님입니다. 정말 집값이 안정됐습니까? 아닙니다. 거래를 사실상 금지시켜놓고 가격을 잡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그들이야 그만두고 자리를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이 나은 폐해는 두고두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뇌물보다 훨씬 더 중재가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 잘못된 정책도 실패가 명확하게 보이는 이론적인 검증이나 역사적 사례를 볼 때 그런 잘못된 정책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또 그런 실수가 발견되었음에 불구하고 계속 고집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끼치는 이야기죠. 바로 그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언성이나 충고성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도 출범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